울진 출신 대학생들의 학업 요람이 될 서울 울진학사가 오늘 개관했습니다. 울진군 장학재단이 150억 원을 들여 서울시 동대문구에 마련한 울진학사는 지하 1층, 지상 16층 규모로 140명이 생활할 수 있는 1인 1실의 최신식 기숙형 주거건물입니다. 울진학사 입사 자격은 울진 출신이거나 울진 연고자 등이며 월 20에서 30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1년간 거주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.